한글자막 by 한효정 친한 사랑 친한 저녁에 허리 두고 떠나 했나요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여 자랍니다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여 자랍니다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성 고수님 흥성 국민 여러분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노동축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난 사람 신난 사람 신난 사람 신난 저에게 어디 두고 떠나 됐나요 백년이 흘러가고 젊은 사람 완전 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그대여처럼 남기게 날 개의 창의 기름 매구들고 나신 누가 공략인 이 소설 개의 창의 우는 두 장세고 나신 까먹는 이야기 소라 소라 감사합니다